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자 고등부 배턴끝 대진보는 69번부터 76번까지 선수는 속히 선수 대기실에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남자 고등부 배턴끝 대진보는 69번부터 76번까지 선수는 속히 선수 대기실에 되기 바랍니다. 남자 고등부 배턴끝 대진보는 68번 아름고등학교 김균호 한성고등학교 황민규 이 코트 출전 대기 이 코트 출전 대기 이 코트 출전 대기 이 코트 출전 대기 여 sigma 한글자막 by 한효정